라나 과제 안녕하세요. 오늘은 바삭한 demonstrating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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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바삭바삭 초콜릿 초콜릿 팽이버섯 이건 안쪽에 먹어야 해요 달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달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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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 너무 맛있게 느껴져요 초콜릿 매콤해요 달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초콜릿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마요네즈 마카롱 초콜릿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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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바삭바삭 바나나 바삭바삭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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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하고 맛있어요 안녕하세요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